자 오늘도 헬마우스 인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탁드릴까요? 지난주부터 이번주에 걸쳐가지고 2주 동안 청취율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02로 전화가 걸려오면 가능하면 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받았는데 청취율 조사다. 그러면 이제 권수표의 뉴스아이킥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중에 좋은 의견 보내신 분들한테 저희가 선물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총 10분을 뽑아서 커피 쿠폰 10개 보내드리는데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는데 여기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스마트라디오 미니메시지로 참여해 주시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댓글 달아주셔도 저희가 선물 드리기가 어려워서 참여는 가능하면 문자메시지나 미니메시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작가는 혹시 전화 못 받으셨습니까? 네 저는 주변에 전화 받으신 분 없습니까? 이번 주에 02로 전화가 온 적이 아예 없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왜 이렇게 전화를 띄엄띄엄하죠? 주로 080으로만 많이 오고. 비 피해 심각합니다. 이틀째 서울, 경기, 충청권 등을 중심으로 중부지방에 물폭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비가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내리는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종자라든지 대피해야 되는 분들 이런 피해 받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하루 사이에 누적 강수량이 300mm가 넘는 곳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시간당 강수량만 따져도 72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퍼부은 지역들도 있었습니다. 비 때문에 도심지가 물에 잠기거나 그런 수준의 피해까지는 아니었지만 도로 통제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자유로나 제의자유로를 자주 이용하는데 곳곳에서 통제가 벌어졌고 그래서 출퇴근길에 시민들이 또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서울 전역에 발령됐던 호우경보는 일단 해제가 됐는데 팔당댐에서 방류가 이뤄지고 있어서 한강 수위가 계속 높은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오후 5시 기준으로 동부간선도로 양방향 전 구간에 걸쳐서 지금 통제가 이뤄지고 있고요. 육상빌딩 진출 램프라든지 잠수구라든지 이런 곳들도 통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같은 경우는 충남 서산시 쪽에 산사태가 나서 90대 노인이 무너진 흙더미에 매몰됐다가 간신히 구조되는 일이 있었고 오늘 오전 2시께는 양주시 백서급에 있는 공사장에서 블럭이 무너져 내리면서 민가를 덮쳐서 시민들이 대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오늘 확인된 걸로는 사고 때문에 2명이 실종된 상태고 혹시 또 추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가 심각하게 오는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장마전선이 좀 내려가는 양상인데요. 금요일인 내일은 남부지방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것 같다. 지금 기상청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곳곳에서 비가 많이 올 것 같은데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잠깐만 나가있어도 다 젖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걸어다니면 온몸이 젖더라고요. 정치 뉴스로 좀 가볼까요? 한동훈 후보가요. 하루 만에 사과한 거죠? 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소식인데 CBS 방송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를 겨냥해가지고 저한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으시죠? 라고 했었던 폭로. 그 발언의 파장이 굉장히 좀 커지면서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올렸는데요. 어제 공소 취소 부탁 거절 발언은 왜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 못했느냐라는 반복된 질문에 대해서 아무리 법무부 장관이라도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예시를 들다가 나온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말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출적으로 발언이 튀어나왔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 사건은 공수처법 등 악법을 막는 과정에서 우리 당을 위해 나섰다가 생긴 일이었고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폄훼하려는 생각은 아니었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습니다. 기자들하고 만났을 때도 이 부분을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고생하는 분들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준비하지 않았던 발언이 토론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간 거다. 발언을 하고 나서도 본인도 아차 싶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문 제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자리에서 기자들하고 문답을 주고받는 과정에 기자들이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물론 사과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사안 자체가 공소 취소를 했었어야 하는 사안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당시 당에 총력을 기울여서 대응했었던 결과를 발생한 건데 공소 취소를 하지 않은 게 문제다라고 나경원 후보는 지적을 한다고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애초에 법무부 장관은 공소를 취소할 권한이 없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거죠. 그러면서 당사자가 직접 법무부 장관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 건 문제 아니냐라고 또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과를 하긴 했지만 나경원 후보가 법무부 장관한테 그런 부탁을 한 건 문제다. 그리고 어차피 법무부 장관은 그런 권한이 없다. 사실관계도 틀렸고 그 행위 자체도 잘못된 거다. 이 태도를 유지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사과 전에 기자들하고 만났을 때는 뭐라고 했었냐면 저에 대해서 나 후보나 원 후보는 전당대회 기간 내내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면서 공격을 했는데 나는 이거 딱 하나 한 거다. 딱 한마디 한 거다. 그것도 있는 얘기했다 이 얘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건 검증이고 제가 말하는 건 내부 총질인가요? 라고 또 기자들한테 반문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 경쟁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진심이 아닌데 논란이 커지니까 사과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추가적인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녁에 TV토론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아마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텐데 불붙었으니까요. 그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투표가 이루어지는 선거 막바지였는데 경선 막바지 핵폭탄이 터져서 다른 후보들의 입장에서는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잡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당사자인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당내의 친윤계 유력 인사들이 일제히 그야말로 한동훈 후보한테 맹공을 퍼부었는데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 보수 진영 내 최대 외곽 조직으로 꼽히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세미준의 정기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자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한 후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에 대한 분별이 없는 것 같다. 좌충우돌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건은 전형적인 문재인 정부의 야당 탄압이었고 자기를 그 당시에 소위 나빠루라는 별명을 얻게 만들었던 그 빠루 사건. 빠루 전사. 그렇습니다. 새 지렛대를 들어보였던 그 장면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그 빠루 정신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역공을 시도하는 거죠. 본인이 그런 부탁을 했던 것은 대율이 위한 부탁이었던 것이고 애초에 그 사안도 정당성이 우리한테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도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도 피하 구분을 못하고 동지의식이 전혀 없는 걸 보면 정말 더 배워야 된다라고 한동훈 후보를 공격했고요. 당내의 친윤계나 몇몇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조 친윤계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한 후보가 형사권 청탁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이거는 청탁이 아니다. 당 의원 개개인의 아픔이자 당 전체의 아픔을 당내 선거에서 후벼 파서야 되겠냐라고 당성이 부족한 사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 거죠. 그리고 김태흠 충남지사 같은 경우도 경망스러움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당신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화양연화의 검사 시절을 보낼 때 우리는 좌파와 국회에서 처절하게 싸운 사건이다.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는 재선 의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일종의 다른 세력이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작동시키는 걸 보입니다. 그리고 이철우 경북지사도 까발린 게 참 기가 막힐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제히 아주 때거지로 달려들어서 지금 공격을 퍼붓는군요. 그렇습니다. 당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니까요. 그동안 사실 친윤계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시도했었던 여러 방식의 공세들이 별다른 효과를 못 거두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한동훈 후보가 자초한 논란에 대해서 이때다 싶어서 달려드는 것처럼 친윤계의 여러 인사들이 하나씩 하나씩 말을 얹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그건 있어요. 당의 문제라고 쳐도 어떤 나경원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당 자체의 문제, 당 전체의 문제다. 당을 위해서 하는 문제라고 쳐도 형사사건을 청탁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혹은 실정법적으로 해도 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어떤 논의는 전혀 없네요. 보니까. 그게 사실 한동훈 후보의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문제의식이기도 한 건데요. 그 의식에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데요. 문담을 주고받은 걸 보면.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의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 사건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를테면 오늘 단체 메시지 방.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소속돼 있는 단체 채팅방이 상당히 불타올랐다고 하는데 이를테면 윤환홍 의원 같은 경우. 윤환홍 의원도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공소취소가 될 것이라고 다들 믿었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당대표 되시겠다고 하는 분이 이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발언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정재 의원 같은 경우도 동지는 신의를 공유하기 때문에 동지다라고 하면서 비판했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신의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취지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부 같은 맥락의 발언인데요. 궁금한 것은 직권당이 되면 어떤 당을 위한 일은 범법행위라도 다 공소취소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 같아서 약간.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언론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들어가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매체들의 상당수가 양자 간의 공방을 중개하는 방식으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방이와 당내에서 정치적 싸움을 할 수 있는데 근원적 질문에 대해서 이분들은 뭐라고 할지가 궁금합니다. 저도 사안에 대해서 다시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게 애초에 이 사건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게 국민의힘 정치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지금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라든지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의 의원 23명이 재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보좌진도 3명이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도 박주민 의원이나 박범계 의원 같은 사람들 5명. 국회의원 5명 그리고 보좌진 5명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 관련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물론 숫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폭력적으로 방어하고 이런 과정에서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2019년 연말에 그 당시에 국회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지금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비례대표와 관련된 선거 제도를 고치는 과정에서 당시에 여당하고 일부 야당들이 같이 패스트트랙을 가동을 해서 이 사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이 국회 회의장을 걸어잠구거나 혹은 회의 진행을 해야 되는 의원들을 의원실에 가두거나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그런 사안들이 다 대부분 물리력을 동원해서 하여튼 국회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국회 회의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사안들이 대부분 영상으로 기록으로 남아있거나 분명한 증거들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북도지사를 지내고 있는 김관영 당시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현장에서 다 증언을 했었던 내용들이고 그 내용들 자체는 사실은 부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워낙에 전 국민이 생생하게 목격한 일종의 폭력적 회의 방해 현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양측 간의 정치적 대립과 공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전에 대전제. 그러니까 분명히 영상으로 기록된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직권당이 되면 당연히 공소취소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들려가지고요.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대의를 위해서 나섰던 거니까 그게 참조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모양이지만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현행법을 위반했음에도 대의에 부합하는 거라면 다 용서를 해주고 기소를 안 해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직권당이 되면 그게 무조건 대의인가 그것이 과연. 그렇습니다. 국회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이 대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법적인 논쟁점이 있을 수는 있어도 한쪽이 무조건 옳다라고 주장하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그걸 위해서 사실은 재판이 있는 거고 재판에서 그 가부 여부를 따져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을 위해서 일한 다수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게 직권당이 됐다고 해서 이거 공소 취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라라는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재임하고 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이 와서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부탁을 했다면 그러면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은 그걸 두고 볼 것이냐. 이런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게 거꾸로 물어보면 과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 대답할까 궁금합니다. 괜찮다 그럴 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 사건 재판 같은 경우는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받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댓글팀 이거 가지고 계속 한동훈 후보가 몰리고 있는데 지금 나도 부탁받았다. 무슨 선언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문제제기를 시작했던 건데 오늘 보니까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서 나도 그런 부탁을 받았다. 나도 증거를 갖고 있다라면서 일종의 양심선언처럼 폭로를 시작을 한 건데요. YTN 라디오에서 아침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도 한 배승희 변호사가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오늘 이 내용을 발표라고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보수 유튜버들한테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부탁을 안 했다는 건가요? 라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본인도 그런 부탁을 받았다.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이 유튜브 채널에도 그런 부탁을 여러 차례 받았고 심지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는 어떤 방송을 해달라는 부탁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받았고 그중에는 현직 종편 기자를 통한 부탁도 있었다. 그리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본인도 배승희 변호사한테 그런 식의 일종의 부탁 내지는 청탁을 해오길래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라. 라는 식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됐다. 이런 내용들도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보니까 이런 얘기였습니다. 비대위원장 때는 더했다. 자기를 띄워달라고 얼마나 방송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종편에서 활동하는 현직 기자도 한동훈 띄워달라면서 저한테 보냈던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때 띄워달라고 했었던 것들 많이 있고 중간에 전달한 사람도 있고 기자도 있고 종편에도 있었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외곽에서 한동훈을 돕는 여론조성팀이 있다는 얘기를 강하게 뒷받침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때 소위 여론조성팀의 인사가 장해찬 후보한테 했었던 얘기들 중에 눈에 띄는 게 커뮤니티와 유튜브는 우리가 할게라는 대목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유튜브를 운영하는 소위 빅스피커들을 향해서 일종의 어떤 부탁이나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던 거 아니냐. 이걸 지금 일부 유튜버들이 폭로성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증거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장해찬 전 최고위원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저도 한동훈 씨랑 카톡한 게 있다. 그래서 저도 말해줬다. 방송하실 거 있으면 저한테 직접 주십시오라고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지는 비대위원장한테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예전에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당의 최고위원한테 우리 당을 위해서 여론전을 해달라는 부탁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공적인 사안이라고 이야기 했던 것과는 다소 다른 맥락의 이야기가 지금 나온 거죠. 조직적으로 누군가가 여기저기 여러 매체에다가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부탁을 하고 이런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승희 변호사의 말대로라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본인이 또 부탁한 맥락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거는 과연 그동안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적인 부탁이냐. 자기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유튜브 채널에서 발언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공적인 부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다루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임성근 구명노비 제보자. 김규현 공익 제보자죠. 변호사요. 공수처 수사 외압이 있다고 계속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mbc 뉴스데스크하고 jtbc 뉴스룸에 직접 출연을 해서 본인이 공익 제보자라는 사실을 공개를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게 공수처 내부에서의 수사 외압 가능성입니다. 본인이 지난 4일에 공수처 조사를 받을 때 공익 제보자라서 조사를 받을 때 휴식 시간에 일부 공수처 수사 담당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열심히 수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외압을 받고 있고 수사 방해가 있다. 오죽했으면 국회 앞에서 내가 1인 시위까지 하려고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거고 실제로 이 얘기 관련해서는 사안을 취재한 분들이 종종 이야기했었던 소위 공수처 내부에 공수처 4부만 열심히 수사를 하고 나머지 부처에서는 협조가 잘 안 되거나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일부 주장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김기현 변호사의 이 발언이 그걸 뒷받침할 수도 있는 그런 의혹 제기인 거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놀라시죠? 인경민 작가였습니다. 너무 빨리 끝났나요?